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테이블 완성에 씨앗 입고 테이블을 선택하시구요. 씨앗 입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판매 단가 필드는 입고 단가 필드보다 큰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테이블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입고 단가와 판매 단가 두개의 필드를 가지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거라면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속성, 속성을 클릭하시면 테이블 속성 시트 창을 표시할 수 있구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판매 단가 필드는 누구보다 입고 단가 필드의 값보다 큰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컨트롤 X 눌러서 저장하시면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구요. 예 한번 누르시구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씨앗 입고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보셨구요. 다음은 두번째, 이름 필드는 네 글자 이하만 입력될 수 있도록 회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글자 수를 세는 거에요. 랜함수를 통해서 이름 필드의 글자 수를 세면 몇 글자다 라고 표시가 되는데, 네 글자 이하라고 되어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4 라고 입력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 전화번호 필드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하라고 되어있어요. 전화번호에 인덱스에 가서 현재 아니오 라고 되어있는데, 중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중복 불가능 선택하시면 되겠고, 010-1234-1234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하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데, 중간에 있는 하이프는 저장한대요. 그럼 0을 넣으시면 되구요. 자료 입력 시에 화면에 표시할 기호는 물음표래요. 마지막에 물음표 넣으시면 되요. 그 다음에 010-1234의 숫자는 0부터 9까지 숫자인데요. 공백을 입력할 수 있대요. 보통은요, 숫자만 입력해라 라고 할 때는 숫자를 입력하는 기호 0을 사용하는데, 지금처럼 공백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9를 사용하시면 되요. 그러면 다시 전화번호에 와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데, 자릿수를 채우는데, 1, 2, 3, 0이 아니라 공백이니까, 1, 2, 3, 9를 3번 넣으시고, 1, 2, 3, 4, 빼기, 1, 2, 3, 4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중간에 있는 빼기 저장하겠습니다. 0, 세미콜론, 입력할 때 표시할 기호는 물음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Ctrl-S 눌러서 저장하시면, 유효성 검사 규칙, 아까 이름의 글자수 설정하셨잖아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시아 테이블에 대해서요. 시앗명 필드는 공백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아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선택하되, 시앗명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하는데, 살짝 확대 축소를 해서, 글꼴 크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공백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의 공식처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수를 이용을 해요. INSTR, STR이에요. 제가 왜 R 붙었을까요? TR, 스트링의 약자, STR, 문자 안티스트링 안에서 찾는 거예요. 뭘 찾냐면요. 시앗명이라는 필드에 가서요. 시앗명 필드에 가서 공백을 찾아요. 공백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큰 따옴표 한 칸 띄우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한 칸이 공백을 얘기합니다. 공백의 시작 위치를 찾아다가 표시해주세요. INSTR 함수는요. 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를 찾아서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위치값을 구해와요. 근데 공백이 입력되지 않으려면, 공백의 시작 위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값을 0이라고 넣으시면, 공백을 입력할 수 없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앗명 필드에 가서 공백을 찾았는데, 없으니까 0이 나왔어요. 공백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조건을 설정하실 수 있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판매 가격 필드 뒤에다가요. 비고 필드를 추가한 후에, 255자 이상이면 긴 텍스트예요.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고 라고 하시고요. 255자 밑에는 짧은 텍스트고요. 그 위로는 긴 텍스트로 선택하시면 돼요. 데이터 형식을, 컨트롤 X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유효성 검사 규칙, 공백이 없도록 이란 조건을 주셨잖아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 두 번째는요. 신규 회원 목록 엑셀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추가하여 가져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름 정의된 범위라는 것 좀 주의하시고요. 회원 레코드를 신규 회원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데이터 가셔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데, 찾아보기 눌러서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신규 회원 목록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단 가져오는데, 그 데이터는요. 문제에서 신규 회원에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신규 회원은 사실은 열어보시면, 지금은 창이 열려서 그러는데, 열어보시면 그냥 필드만 있어요. 필드명만 있고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 회원의 테이블에다가, 지금 데이터를 가져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는데, 확인 한번 눌러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요. 워크시트 표시의 회원을 선택하시면 안되고요. 문제에서요. 이름 정의된 범위라고 했잖아요. 이름 정의된, 이름이 있는 범위 표시의 회원을 꼭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다음, 우리는 신규 회원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마침을 누르시고, 닫기를 누르시면, 신규 회원에 아까 처음에 아마 열어보고 시작을 했으면, 비어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필드명만 있었거든요. 여기에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세 번째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를, 우리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테이블이 일단은 있는가? 주문 테이블 가져오겠습니다. 테이블 표시에 가셔서, 주문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회원 테이블 있나? 없네요. 회원 테이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과 시아 테이블, 네,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참조한대요. 드래그 하셔서,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값을 변경한 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삭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체크하지 않는 거죠. 만들기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시아 테이블의 시아 코드는, 시아 테이블의 시아 코드는, 아, 주문 테이블의 시아 코드는, 시아 코드의 시아 코드를 참조한대요. 드래그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될까요? 예 한번 누르시면, 첫 번째, DB 구축 문제, 세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시아 입구 현황이라는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잠깐, 화면을 페이지가 넘어가서, 이렇게 볼까요? 네, 그래서 시아 입구 현황의 폼을, 그림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레코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연속 폼으로 하시면 되겠죠. 가로,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속 폼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본문 영역에 대해서, 홀수행과 짝수행의 배경색을 다르게 해라. 그러면 본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홀수와 짝수행 배경색을 다르게 하는데, 다른 배경색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다른 배경색에 우리는, 문제에서, 진한 바다색 색깔을 제시했네요. 그러면 점점점 선택하시고요, 진한 바다색이 어딨나,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진한 바다색,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색깔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진한 바다색이라고 나오는가,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TXT 시합명 컨트롤, TXT 시합명 컨트롤에 대해서는, 빈 공간에는 별표, 하얀색 별표를 반복하래요. 그럼 형식에다가 작성을 할 건데요, 시합명은 문자잖아요. 문자는 그대로 표시하고요, 뒤에다가 뭔가를 반복하겠습니다. 별표, 그 다음에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7번에 있는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폼 바닷글 영역에, 폼 바닷글 영역에, TXT 총 판매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에는, 입구 수량과 판매 단가의 합계, 데이터 탭에, 컨트롤 언번에다가, 두 개 곱한 값의 합계를 표시하래요. 그러면 등호 입력하시고,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입구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를 곱한 값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합계를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은 설정하셨는데, 형식을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드 탭이나 형식 탭을 이용하셔서, 형식을 쓰시면 돼요. 동일합니다. 형식 탭에 쓰실 건데, 앞에다가 별표,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와 원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연결하는 거 아니니까, 미음 한자키 별표 넣으시고요, 총 판매 금액의 합계 입력하시고요, 콜론 한 칸 띄우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신 다음에, 샵, 컴마, 샵, 샵, 기호, 0까지 입력하신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원, 한 칸에 스페이스 띄어서 별,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십니다. 샵, 컴마, 샵, 샵, 0은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앞에와 뒤에만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스페이스가 들어간 부분들은 스페이스를 띄워주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폼이 열려 있을 경우에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폼 선택기에 가셔서, 기타에 가셔서, 모다를 예로 바꿔주시면,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한 내용, 컨트롤 X 눌러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누르시면 되는데, 결과 폼 보기 누르셔서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커서 이렇게 좀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오른쪽 닫기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약 입구 현황 폼의 본문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약 입구 현황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본문 영역에 대해서, 그럼 본문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본문 영역에 대해서,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데, 필드에 있는 거, 모든 본문 선택하신 다음, 서식 탭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필드에 포커스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필드에 포커스가 있을 경우라고 선택하시고요, 굵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이 색깔을 노랑 색깔로 하겠습니다. 라고 색깔 노랑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약 입구 폼의 머리끌에, CMD 하나만 선택할까요? CMD 추가 단추를 클릭하면, 아래 조건과 같이 설정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자료 추가 매크로를 작성해서, 클릭했을 때 연결하시면 돼요. 매크로를 따로 만드셔서,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 그 다음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는요, Go to 레코드 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레코드는 다음 레코드가 아니라, 새로운 레코드, 새로운 레코드 선택하시고, 현재 작업하는 매크로에 대한 작업을, 자료 추가 라고 저장해서, 클릭했을 때, 매크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저장하기 위해, 컨트롤 X 눌러서요, 매크로 이름을 자료 추가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오른쪽 창 닫기, CMD 추가를 선택하고,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들었던, 자료 추가 라는 매크로를, 연결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폰복에 가시면, 아까 조건부 서식에, 필드에 포커스가 있을 경우, 이렇게 포커스가 있을 때, 해당된 위치에, 굵고 노란색으로 채워지고요, 새 레코드 추가하시면,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음, 다음은 3번입니다.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형, 보고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문항의 보고서서, 완성하는 문제이죠. 첫 번째, 구름 머리끌의 시야 코드에 따른, 음, 시앗명 컨트롤을, 표시 예와 같이 작성하시오. 디룩업 함수와,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고서,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음, 아니요, 먼저 선택을 해야 되죠. TXC 시앗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화면에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확대, 축소하겠습니다. 표시할 때, 시앗명하고, 시앗명에 해당한 내용을 찾아다가, 나팔코우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호, 시앗명은, 콜론, 한 칸 띄우시고, 큰 따옴표 닫고요. 시앗명은 표시할 텍스트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문자와 함수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N%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D룩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아올 건데요. 우리는 어떤 걸 찾아올 거냐면, 시앗명을 찾아올 거예요. 시앗명을 찾아오겠습니다. 큰 따옴표 문 꺼서, 시앗명 또는 대가로 문 꺼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되고요. 시앗명, 어디에 가서 시앗명을 찾아오냐면, 시앗입고라는 테이블에 가서 찾아오세요. 라고 문제에서, 시앗입고라는 테이블명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어떤 시앗명을 가져올 거냐면, TXC 시앗명과, 그 다음에, 시앗코드가 같은 조건에 만족한, 시앗코드와, 실제 시앗입고 테이블에 가서, 시앗코드라는 필드에 가서, TXT 시앗코드에서 있는 값하고, 동일한 데이터의 시앗명을 가져오겠습니다. D룩업이란 함수는 찾아오는 거예요. 시앗입고라는 테이블에 가서, 시앗입고 필드가, TXT 시앗코드와 동일한 데이터의 시앗명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거고요. 뒤에다가 뭐 따로 텍스트 입력할 거 없으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결과는 조금 이따 볼게요. 다음 두 번째, 시앗코드 머리끌 영역에서, 머리끌의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앗코드 머리끌 영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형식에 가서 반복 실행을 예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시앗코드가 변경되면, 매 페이지마다 페이지 바꾸매 가서, 구역전을 선택하시고요. 구역전의 페이지가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설정해 주시고, 동일한 시앗코드 내에서는, 주문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앗코드에 대해서 정렬 추가, 동일한 시앗코드 안에서는, 주문일자를 가지고,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라고 정렬을 추가해 주시고요. 다음, 본문 영역에서요. 시앗코드의 필드값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는 표시하지 않는다. 본문의 시앗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필드의 값은, 형식에 가셔서, 중복된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중복내용 숨기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앗코드 바닥글에서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주문 횟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개수를 구한 다음에, 횟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 카운트, 별표, 가로에 닫고, 그 다음, 구한 값에다가, 횟자, 몇 회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보고서에 다섯 문항을 작성하시고요. 일단은 저장할게요.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 확인해 볼까요? 제시된 그림과 같이, 아래쪽에 거꾸로 가볼게요. 주문 횟수, 카운트 잘 되어 있는가, 시앗코드 반복해서 나오지 않는가, 안 나오죠? 그 다음, 주문 일자를 가지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시앗명, 가로열고, 금개국, 금개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문제의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시앗정보찾기 포맷, 시앗정보찾기 포맷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 TXT 찾기를 선택하시고요. 찾기 컨트롤에 조회할 시앗명 일부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를 입력하고, CMD 찾기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입력된 시앗명과 일치하는 내용만 표시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작성하는 것은, CMD 찾기에 데이터 탭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현재 폼에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폼은 미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레코드셋 클론과 북마크미, 파인드 퍼스트 메소드를 이용하시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미점 다음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레코드, R, D, C, O, R, D, 레코드셋 클론, 복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C, L, O, N, E, 점, 첫 번째로 파인드 퍼스트, 찾은 값을, 파인드 퍼스트, 그 다음 조건을 줍니다. 현재 폼에 레코드셋 클론, 복사본을 만드는 거고, 첫 번째 찾은 파인드 퍼스트, 그 다음 조건은, C암명이요. 같다 하면 이렇게 등호를 넣으시면 되는데, 일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을 해요. 라이크 연산자 별표, 그 다음 TXT 찾기에 입력된 데이터의 일부니까, 별표,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를 닫으면 되는데, C암명은 문자겠죠? 그러니까 별표의 앞에 호 따옴표, 뒤에다가 호 따옴표 닫아주시고, TXT 찾기는 컨트롤이니까, 컨트롤 앞에서 큰 따옴표를 닫아주고, M% 연산자, 찾기 뒤에 컨트롤 뒤에서 M% 연산자, 컨트롤 연산자 해주시고, 큰 따옴표 열어주시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요. 그래서 TXT 찾기에, C암명의 일부를 뭔가를 입력하겠죠. 금개국, 금자만 입력하거나, 국자만 입력하거나 했을 때, 입력된 데이터의 C암명을 찾아요. 한 글자만 입력돼도, 그 글자가 포함된 C암명을 찾았어요. 그 찾은 값을, 현재 개체의, 북마크, 위치가 어디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현재 개체의, 아까 복사본이라고 했잖아요. 레코드, 셋, 클론, 찾은 값을 기억한 북마크에 있는 위치를, 현재 폼의 북마크로 넣어주겠습니다. 라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위치를 찾았어요. 북마크의 값을, 현재 폼의 북마크에다 넣어서, 아,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표시해 준다는 겁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일단 저장 한번 할게요. 그리고 나서 폼보기 가셔서, 씨앗 코드에다가, 음, 예를 들어서 씨앗이 어떤 게 있나 볼까요? 금개국, 뭐, 봉서나, 나팔꽃, 나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나라고 입력했을 때, 나팔꽃을 찾아오는가, 나팔꽃, 네, 나팔꽃의 데이터를 찾아서, 아, 시장 위치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눌러서, 현재 작업한 내용은 저장하고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씨앗 테이블을 이용해서, 씨앗 코드가, A부터 B로 시작하는 씨앗을 조회하는, 씨앗 코드 A-B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A와 B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선택하시고, 저희는 씨앗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고, 씨앗 코드 가져올 거고요. 씨앗 명을 가져올 거고요. 판매 가격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필요한 필드는 가져온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는데, 씨앗 코드가 A부터 B까지 해당한 내용만, A와 B로 시작하는 내용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크 입력하시되, A, 그 다음에, 빼기, B, 다음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별표 입력하시고요. 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A부터 B까지, 뒤에 있는 글자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결과를 살짝 보면, A부터 B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체 레코드가 문제에 나와 있는, 17개가 맞습니다.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 네, 맞습니다. 컨트롤 X 눌러서, 씨앗 코드, 이제 문제 제시된, 쿼리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열고, A부터 B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입고 횟수가 2회 이상인 씨앗 명의 최근 입고일을 조회하는, 입고 횟수 조회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작성한 쿼리 창 닫고요. 만들기 가서 쿼리 디자인, 문제에 나와 있는 씨앗 입고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에 닫기.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입고 횟수, 입고 횟수는 상품 입고 번호를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씨앗 코드, 그 다음에 씨앗 명, 그 다음에 최근 입고일, 최근 입고일은 입고일자를 가지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필드를 하나씩 가져오는데, 제가 어떤 걸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씨앗 코드를 여기다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4개의 필드, 상품 입고 번호 씨앗 코드 씨앗 명, 최근 입고일은 입고일자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입고 횟수는 상품 입고 번호를 가지고 개수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표시할 문구를 입고 횟수 필드명 수정하고 요약을 눌러서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씨앗 입고 횟수가 조건이 2회 이상, 크거나 같다 2까지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입고 횟수 작성하셨고, 씨앗 코드는 따로 언급 없고요. 씨앗 명 없고요. 입고일자에 대해서는 최근 입고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지막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앞에다가 표시할 필드명을 최근 입고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근 입고일이라고 우리는 표시할 필드명은 최근 입고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약이 오셔서 마지막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값을 선택하시고요. 또는 최대 값을 선택하셔도 돼요. 마지막 값은 큰 값이니까 최대 값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시면, 전체 레코드가 10개고요.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X 누르셔서요. 입고 횟수 조회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주소의 일부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을 받아요. 해당 주소의 회원을 조회해서요. 서울시 회원 테이블을 만드는 거네요. 그 다음 커리는 지역별 회원 조회라고 저장하실 거고요. 그 다음 회원과 주문과 시아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 주문 금액은 수량과 판매 금액의 합계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작성해 볼까요? 만들기 가서 커리 디자인, 필요한 거는 회원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시아 테이블 가져올 거예요. 오른쪽 닫기.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먼저 이름을 가져오겠습니다.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 금액은 계산을 통해서 구할 건데요. 주문 금액은 수량 곱하기 판매 수량, 주문 금액은 수량 곱하기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에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약을 눌러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이 있었어요. 주소를 입력을 받는데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면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되잖아요.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 별표, 뒤에도 마찬가지로 별표 입력해 주시고요. 앞과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고 주소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조건을 줘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겁니다. 일단 결과를 한번 볼까요? 판매 수량에 제가 오타가 있었나 보다. 매개변수가 이게 주소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판매 수량이 아니라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에요. 판매 가격인데 수량이라고 잘못 써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서울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주소에 서울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주문 금액에 대해서 따로 뭐 통화 형식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저희는 테이블로 생성하는 거잖아요.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을 서울시 회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 주소 일부를 입력하세요. 서울 확인 하시면 아까 다섯 개 행을 여기다가 서울시 회원이라고 만들어지겠죠. 얘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컨트롤 X 눌러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지역별 회원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커리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는 크로스텝 커리입니다. 씨앗 입고와 씨앗 테이블을 이용하실 거고요. 씨앗 월을 씨앗 일자를 가지고 월별 그 다음 성장 주기별 성장 주기별 씨앗의 개수와 용량의 평균을 표시하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씨앗 입고와 그 다음에 씨앗 테이블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입고 일자를 가져와서 크로스텝에 가셔서 행으로 하실 거고요. 행 머리끌로 표시할 거고요. 물론 입고 일은 입고 월은 먼스함을 통해서 월로 표시 좀 수정이 필요해요. 입고 월은 먼스함수를 통해서 입고 일자의 값에 월을 추출한 다음에 뒤에다가 월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좀 수정이 필요하고요. 행 머리끌 작성하셨고 열 머리끌은 문제에서 성장 주기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장 주기 가져오시는데 얘는 열 머리끌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월별 성장 주기별 그 다음 월별 성장 주기별 씨앗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씨앗의 개수는 씨앗 코드라고 되어 있네요. 씨앗 코드를 가져와서 값을 표시하는데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시 한번 씨앗 코드를 가져와서 행 머리끌로 표시하는데 개수를 표시하는데 우리는 여기 앞에 표시할 필드명은 씨앗 개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 그 다음 다음은 씨앗 주기별 씨앗의 개수와 용량의 평균을 또 구하라고 했어요. 용량의 평균은 용량 필드를 가지고 와서 용량 필드를 가지고 와서 행 머리끌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쓰되 표시할 텍스트는 용량 평균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네 열러비 살짝 조절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살짝 이제 씨앗 코드에 대해서 개자 붙이는 거는 조금 있다 결과를 보고 또 수정을 할게요. 보기에 가시면 입고일 1월 2월 3월 씨앗 개수 용량 평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성장 주기별 개수가 구해져 있는데 이 감 영역에 개자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감 영역에 대해서 속성 시트를 표시하고 이 감 영역에 대해서는 형식에 가서 개자를 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 뒤에 개 0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가 컨트롤 X 눌러서 입고 월별 성장 주기 입고 월별 성장 주기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커리 이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DB 구축부터 처리 기능 구형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